응, 응 고백한데. 도대체 누굴까요? 말랑말랑한 면도 있고, 근데 좀 소심해. 덕분에 조금 용기가 났어요. 같이 드실래요? 마파도 뭐. 재현 씨. 정신을 못 차린 거지. 하늘에서 왕자가 뚝 하고 떨어질 줄 알고. 개폭고 같은 새끼. 가영 씨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. 우린 어떤 인연이 될까? 내가 어떤 인연이 될까? 아, 아, 아니다.